현재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모든 유대인들이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알리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고 계시죠?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.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민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 땅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.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와의 이름을 외치고 진리 안에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. 이 땅의 끝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. 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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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